안녕하세요. 리비드입니다. 새로운 외계 행성에서의 적응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지하로 차가 다니러야 되기 때문에 좀 넓게 파주는 것도 좋아요. 나중에는 또 그때 가서 더 넓게 파도 되긴 하는데 구스터모드니까 이것도 좀 빨리 켜지는구나. 아까 저거 켠다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이제 근데 아까가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 보는 영상으로는 아마 꽤 오래전 영상이었을 텐데 저한테는 아까거든요. 아직 느리긴 하겠다. 근데 느려도 빠르다. 어 뭐야. 여기에 자원이 있었구나. 레진? 나 어쩌지? 나 레진 겁나 많은데? 그러나 여긴 진짜 동굴이라는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동굴을 한 번도 찾아보지는 못하네. 이미 뚫려있는 동굴만 찾아봐야겠어요. 여기 제 덕분에도 이제 무한전력 됐으니까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고 이렇게 갑시다. 동굴을 찾아 떠나죠. 동굴이 이쪽 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잠시만요. 얘도 전개를 이어줘야 되는데 지금 얘 정도 전력이면 바로 될걸요 아마? 여긴 바람이 별로 안 보는데 아쉽대로 어? 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퍼센트를 채워야 되는 게 있구나. 굳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걸 반드시 세 개를 채워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꽂는 부위에 이 퍼센트를 다 채우면은 잠금 해제하려면 내부 전력원을 다 채우세요. 다시 채우세요가 아니라 다 채우면 되겠죠. 됐다. 오 뭐야 이거 엄청 연구하려고 하는 건데 좋은 물건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쓰려면은 연구챔버가 하나 필요한데 연구챔버 하나 만듭시다. 어차피 하나쯤 만들었어요. 레진 하나와 혼합물 두 개 어휴 잠깐만 이게 아니야 이거 가지고 하나만 더 만들죠 하나만 더 만들죠 그래가지고 중간극이 프린터를 하나 더 만들어야 겠어요 이렇게 먼지 이거를 다 일일이 하나 혼합물 두 개 그 다음 에 그 다음 människor 옆으로 빼고 뭐 얘 엄청 많이 지었네 제가 알고 있어 2천5백8십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정도면 엄청난 양이죠 원래 제 양이 한 8천대일텐데 왜 이것밖에 안들지 레진도 채워 흙 왜 또 만들어 계속 만들어 끝도 없이 만들어 잠시만 올라가면 안 돼 그럼 오케이 잘한다 일단 일단은 이렇게 됐고 구멍 다시 파봅시다 이쪽에 무슨 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없고 다시 메고 이쪽에 다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택 택 택 택 택 택 택 택 점점 기지가 넓어지죠 아주 좋은 일입니다 tube 택 이렇게 올라가는길 택 택 택 택 택 택 Essen screams 왜? 아무도 없어? 이건 좀 아니지 좀 더 파블렸네 잠시만요 전기가 연결이 안돼 전기 소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중간가게 자원이다 리튬이다 리튬이 터져나온다 올라갑시다 이렇게 기숙한 곳까지 내려가니까 리튬이 엄청나게 많군요 리튬은 배터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배터리를 잔뜩 만들어 놓고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조 배터리가 20개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계속 충전하면서 쓰면 웬만한 핸드폰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되는 일은 절대 없겠죠 그런겁니다 근데 지금 중간 크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봐야겠습니다 ます 공작 생각보다 잘 Quincy 다 수거해가서 소형 프린터를 자동 만들어야겠다 롤도 빨라 롤도 빨라 소형이 빨라 소형이 빨라 간호흡 파 transfer 이 기운을 또 만듭시다 이따 안에 얘를 들어다가 여기다 놓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얘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데도 전력이 감당이 안돼요. 지금 전략 소모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잠깐만 여기 연결이 끊겼구나? 이런 이씨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아무리 그래도 이정도까지는 아닐텐데 여기는 중간 크기 저장소를 만드는 공장같은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운을 한번 더 만들어 그래야 또 나 이따 갔다 오는동안도 계속 안될지 철 철 철 철은 아마 여기 없을거에요 그래가지고 또 우주 한번 나갔다 와야돼 나갔다 돌아올 걸 대비해서 지금 일단은 지금 전기 생산량이 지금 흐지부지한 상태인데 전기 생산 좀 많을때 한번 작업했으면 좋겠는데요 전기가 금방 바락날거 같고 천장작업할거에요 천장작업하면 흙이 이제 자동으로 모이는데 천장작업을 해놓는거에요 하나가 무너지까지 하나가 무너지 한 잔 하나가 무너지 하나가 무너지 하나가 무너지 하나가 무너지 흙 등장에 꽉 차 있는 거 보이죠? 순식간에 그냥 뜨끈한 겁니다. 일단 얘는 넣어 있고 알루미늄이랑 영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